코로나19로 오늘도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시흥시 의료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 시흥시민 여러분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희망입니다 말로 다 표현이 안되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덕분의 챌린지에 저희 헤루토로를 지목해준 하남시청 하남이와 방울아 감사하남 다음 덕분의 챌린지는 시흥의 흥돌림으로 손흥민 선수와 흥국생명의 핑크 스파이더스 선수들을 지목합니다 우리의 흥으로 코로나를 물리쳐버리자고요 흥 손흥민 선수와 흥국생명 부탁해요 부탁해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허 temas 조흥민 선수 spot